만화를 보는 것 같애 널 쉽게 그릴 수 있어 난 네가 있을 것 같애 문 밖에 근데 넌 몇 시간 떨어져 있잖아 써주는 쓰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때 시원한 코코아를 마시는 듯했어 끝끝내 마주치지 못한 너의 입술과 내 입술 사이로 어떤 인연이 날 스쳐갈지 몰라도 방향은 널 향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 새로 다 다 다 지어줄 수 있어 전부 다 다 다 텅 빈 방 안은 다시 깜깜해 달력을 찢으면 널 볼 수 있을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을 때 너를 그려놔야 내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어 결국에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내 떨리는 폰을 내려놓고 난 펜을 잡았어 마지막에 난 맨발 넌 짙은 핑크색인 밍크 얼음한 시계가 푸석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 그땐 마냥 그땐 넌 딴 세상 속에 좋은 건 그래서 난 널 지금도 쉽게 그릴 수 있어 그땐 내 마주치지 못한 너의 입술과 내 입술 사이로 어떤 인연이 날 스쳐갈지 몰라도 방향은 널 향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 새로 다 다 다 지어줄 수 있어 전부 다 다 다 텅 빈 방 안은 다시 깜깜해 달력을 찢으면 널 볼 수 있을까 Yeah 한때 서로를 향했던 너와 내가 시간이 흘러가시게 봐 널처럼 멀어져 그렇게 언젠가 돌고 돌아 영감한 방을 다시 많이 밝힐 순 있을까 여전히 느껴지는 우린 끝끝내 마주치지 못한 너의 입술과 내 입술 사이로 어떤 인연이 날 스쳐갈지 몰라도 방향은 널 향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 새로 다 다 다 지어줄 수 있어 전부 다 다 다 텅 빈 방 안은 다시 깜깜해 달력을 찢으면 널 볼 수 있을까 널 볼 수 있을까 널 볼 수 있을까 널 볼 수 있을까 끝까지 널 볼 수 있을까 끝까지 널 볼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